자 안녕하세요 APTRA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 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코드번호 020-150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그래도 이제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 최저점이 3124포인트 에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로 인해 갖고 현재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외국인들도 조금씩 좀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좀 전환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연기금으로 좀 베이스로 해갖고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계속해서 이제 뭐 수급이 좀 지속적이다 라고 하면 오늘 좀 121선 가까이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좀 강한 좀 저항이 되겠습니다.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이제 후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 라고 하면 어 다시 121선 회복이 되겠다.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등세가 일단 돋보이긴 하고요. 어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 반등의 어떤 폭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오늘 이제 일지 머트리얼 주도 이제 어제 이제 거의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기술 성장주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매우 크게 좀 하락이 나왔죠. 뭐 일지 머트리얼 주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좀 박스권을 좀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. 네 이제 뭐 저는 사실 조금 기회라고 또 받고 사실 오늘도 기회였죠. 61선을 이탈시키고 바로 낙폭 축소가 일어났으니까 기회라면 기회였다 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 최저점이 어 73,100원 73,100원 이었고 오늘 지금 현재 77,000원 지금 현재 3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. 음 그래서 지금 오늘 좀 투자자들의 매동을 보면 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이런 뭐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세로 인해 갖고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뭐 이제 후장에 어디까지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추가적으로 붙어 준다라고 하면 오늘 5일선 가까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결국은 지금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증시는 어 이렇게 이제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어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음 좀 이런 어 상승이 있으면 이런 조정도 있는 거 있는 거고 뭐 이런 조정 건전한 조정을 어 받아 가면서 가는게 어 저는 뭐 오히려 어 주가에 있어서 더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지금 뭐 이런 어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어 좀 강한 좀 반등세가 좀 예상이 되고 지금 어 그래도 조금 이제 121선을 저항을 받긴 합니다만 향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컴백 한다라고 하면 다시 좀 회복을 해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 그 역할에 있어서는 뭐 일단 삼성전자 뭐 SK하이니스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어 9일 연속 이제 하락 이후에 처음 이제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어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이런 실적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증시가 하락이 올 때 어 좀 관심을 좀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번을 통해서 좀 어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자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 여기까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. 그 여기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2022 무료 추천 종목 탭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. 종목 이제 하시기 전에 읽어 보셔야 할 사항들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 쭉쭉쭉 한번 읽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한 오전 7시 50분부터 해갖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. 뭐 요런 디테일한 사항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자 그리고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. 이렇게 종목명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.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실 수 있겠고요.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 라고 있습니다. 테마주 검색기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 보시거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저희 테마주 검색기를 좀 다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илось